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시골마을에 사는 평범한 65세 아줌마입니다. 이름은 가물가물한 이혹자. 보통 딸부잣집 아짐해 아니면 정선이 엄마로 불려요. 딸 다섯 중에 첫째가 정선이거든요. 이후로 정미, 정임, 정숙, 정의인데 몇번째인가 자꾸 헷갈리는 것 보면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기억하기 쉽게 첫지, 둘지, 셋지 요렇게 지을걸. 이름하고 얼굴은 잘 있는데 몇번째인가가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러니 딸들이 섭섭하다고 어찌나 아우성인가 몰라요. 남편은 아직 살아있는데 하루에 한 다섯마디 하면 말 많이 했다고 일찍 이불 깔고 잘 정도로 말수가 없는 목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시끄럽다 어쩌다는 소리는 없이 듣기는 잘 듣는데 그 옆아인과 저는 잠시도 입을 안 쉬고 나불거립니다. 딸이라도 내려왔다가 가는 날이면 절대 조동아리 쪽이 욱신할 쪽도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쓸데없는 소리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마저 안 그러면 귀신 나올까봐 그러죠. 우리 딸들 다 시집 보내니 정막강산이 따로 없고 집 지키라고 데려다 놓은 진돗개조차 어찌나 과묵한가 전 7년을 키우면서 우리 진돌이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 저라도 사람 기척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맥없이 혼자 궁시렁거리면 또 치매라고 잡혀갈까봐 주로 트로트 부르는데 1년 내내 밥 매고 콩이니 팥가고 모종 심고 풀 뽑고 배추 심어 뿌리고 거두는 고된 일과 속에서 그래도 제 목소리가 효엄이 있는가 아직 잡것은 안 꼬이고 잘 살고 있답니다. 제가 말은 많이 해도 또 욕이나 뒤따마는 안 하거든요. 장날에 채소 팔러 나가서도 누가 남의 욕 시작하면 귀닫고서 흥얼흥얼 노래해요. 욕이 말리면 봉변당하기 십상이거든요. 사실 남욕하는 것처럼 재미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다섯 딸의 애미라 제가 무심코 남의 이야기하면 애들도 배웁니다. 제가 비록 가방 끊은 짧아서 애들 숙제나 문제집 푸는 것은 못 도와주지만 해서는 안 될 것과 부모로서 본보여야 할 것 구별은 하거든요. 그래서인가 우리 애들 다 서글서글하니 소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잘난 것은 잘난 것대로 으스대지 않고 못난 것은 못난 것대로 내 인생은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한탄하지 않고 지 주제 잘 알고 음식도 잘해요. 아무래도 제가 밖으로 도는 데다 지 아버지한테 뭐 드실 거냐 물어도 대답이 없으니 지들끼리 척척 손발 맞춰서 집안일을 하다 보니 지금은 소꿉장난하듯이 척척 순식간에 한 상 차려냅니다. 유산으로 물려줄 돈은 없지만 그래도 농사 망치지는 않았다 흐뭇하고 자랑스럽지요. 그런데 참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날 없다고 우리 딸내매 중 하나가 그만 애기 뱃속에 품은 채로 남편같은 애와 헤어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우리 넷째 정숙이가요. 첫째인 정선이 밖에 시집을 안 갔는데 위로 두 언니를 제끼고 결혼을 하겠다고 설치는데 사회될 놈은 저기 아랫동네 녀석이었어요. 둘이 병설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는데 남자애가 착하고 순한데다 지극정성으로 정숙이한테 잘했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학기 초에는 좀 노는 애들이 정숙이 딱 찍고 괴롭히는 것 같으면 지 친구 동원에 어떻게 해서든 그 노는 여학생들에게 선을 대고 못 그러게 했어요. 보통 그런 애들은 멋진 오빠 소개시켜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잖아요. 시골이라도 잘생긴 놈 몇몇은 소문나니까요. 정숙이 남편된 요 놈은 그 날라리 애들이 누구 오빠하고 소개팅 시켜줄 수 있어 하면 그 형한테 가서 사정 말하고 부탁하고 매달려서 소개팅을 성사시켰답니다. 입안의 혀처럼 그 녀석이 축구하면 수건하고 찬물 대령하고 한창 배고픈 시간에 간식 들고 쫓아다니면서 말이지요. 그러니 둘이서 이어질 거란 건 당연지사였지만 언니 둘 제끼고 할 줄은 몰랐는데 정숙이 오고 시 사위 군대 간 동안에 학교에 엠티 간다고 거짓말하고는 부대로 면회를 가서 일을 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우리한테 알리기도 전에 시댁 부모한테 먼저 알리는 바람에 사돈 둘이 찾아와서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고 제대하면 식 올리자 하는데 기가 막혔죠. 그런데 이때 생전 말 수 없는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혼인신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니 애를 먼저 낳더라도 제대하고서 이야기하자고 말이죠. 애는 별 수 없이 출생신고 미뤄질 테지만 과태료 내고 제날짜에 올려주면 된다고 딱 자르는데 말 안턴 사람이 주장하니 엄청 잘 먹게 돼요. 그럽시다 하고는 가셨어요. 무엇이 그렇게 좋은가 집안 망신시키고 정숙이는 저 이웃 사촌들에서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방석 가져다 주고 가는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꾸벅 인사를 하고 좋아라 하며 난리가 났는데 별 수 있나요? 어차피 일 벌어진 이상 책임은 져야죠. 그렇게 또 푼수 댁이 딸내미를 보는데 친정부모라 그런가 짠하더라고요. 신랑하고도 떨어져 그렇다고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도 아니라 남들 눈 피해서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왜 고생을 사소하나 안쓰러워서 다들 챙겨주는데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사는 우리 정숙이보다 두 살 많은 옆집 애가 또 놀러와서 참 고마웠습니다. 아이고 내 덕분에 우리 정숙이가 요즘 살판이 났다. 고맙다 시선아. 일칠 때는 언제고 이제서야 창피하다고 집 밖으로 못 나가겠다고 방구석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더만 시선이 네가 놀러와줘서 요즘 얼굴이 많이 피었어. 이래서 이웃사촌이라고 하나보다 저것이 언니들한테는 무지하게 혼나거든. 부모 욕먹인다고. 저도 제 동생이 그랬으면 혼냈을 거예요. 일단 속상하니까. 그래도 남자애네 집하고 이야기 잘 됐다면서요. 모른 척하는 집도 많은데 잘 됐어요. 안 그래도 정숙이하고 승철이 유명해서 이런 일로 헤어지는 게 더 이상하고요. 조금 일찍 예낳는 것 빼곤 나쁠 것도 없죠 뭐. 가뜩이나 죽고 못 사는 애들이 서로 떨어져서 얼마나 힘들지 안 됐어요. 그런데 승철이는 자기 집에다 정숙이 안 받아주면 타령할 거라고 겁주면서 집으로 데려다 놓으라고 했다는데 시댁에서는 별로 안 반겨요? 어디 그 집서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자는 것을 아저씨가 싫다고 했어. 임신부터 해가지고 들어온 며느리 누가 반기냐고. 신랑도 없는 집에서 괜히 무시당할까 봐 그런가. 정숙이도 애도 우리가 챙길 테니까 승철이 나오면 이야기하자고 탁 쳐내더라고. 그래요. 여자 집은 죄 안 짓고도 괜히 기죽는데 잘하셨어요. 남자 집은 이상하게 자기 아들도 같이 일친 거 생각 않고 여자만 잡잖아요. 해프다는 등 하면서. 근데 정숙이도 보기하고 다르더라고요. 학교에서 놀러간다고 하고선 철원까지 면회를 가고 겁도 없어 하여간 저라면 오라고 해도 못 갔을 거예요. 하긴 승철이하고 정숙이는 좀 다르긴 한가? 유치원 때 짝꿍이 평생 인연되고 대단한 애들이에요. 승철이 순해보라 인기 엄청 많았는데 기어이 꽤 어차네. 기집애. 그 코치찌리들 볼만 했지. 유치원 때부터 맨날 집 앞에서 정숙아 하고 불러내서 지 언니들 줄줄이 뒤에 세우고 손잡고 다녔잖아. 그 집 엄마하고 얼마나 가겠냐 했는데 기어이 사돈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연이 따로 있는 건가? 정숙이랑 승철이 보면 신기해 하여튼. 그러게 말이에요. 승철이처럼 남자가 한 여자만 보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승철이 찍은 애들 많았거든요. 인물도 적당하고 성격 좋아 보인다고 거기다가 사진빨도 잘 받아서 노는 언니들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정숙이가 찍힌 것도 있어요. 둘이 유명하다고 하니 괜히 심술보린 건데 그걸 승철이가 나서서 무마하고 대충 찍은 다른 형하고 달이나 준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실 얼굴로 유명한 애들 다 만나본 언니가 재수없다고 소문내서 인기 없었어요. 못 모르는 애들이 좋아서 깨르륵한 거지 승철이가 1등이었어요. 어머 그래? 우리 정숙이 이제 보니 큰일 했네? 그런 놈 빼도 박도 못하게 낚아채고 그치 승철이가 인물도 좋고 성품은 더 좋지 눈이 낮아서 그렇지 저 대책 없는 기집애 좋다고 맨날 집앞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가는데 뭉구적거리는 거 토 하나 안 달고 기다렸다가 맨날 지각했잖아. 중학교 다닐 때 사위감 하나 잘 얻었어. 속도 위반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필 군대가 있는 바람에 괜시리 마음이 불안하네. 그러게요. 남자애들 군대에서 오히려 바람 많이 난다던데 걱정되시겠어요. 애까지 가졌는데 다른 여자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래? 사람 나름이지 뭐. 그렇게 인기 많았다는 애가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군대 가서 그럴라고. 지금 시간 날 때마다 애기 괜찮냐고 전화하고 닭살짓 하는데 믿어야지. 불안하기로 따지면 승철이가 더 불안할 거인데 괜한 사람 의심하면 쓰나 어여 들어가 봐. 정숙이 기다리겠다. 저는 이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뭔가 기분이 안 좋아져서 얼른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아니할 말로 딸이 결혼도 하기 전에 배불러 있는 우리 입장에서 군대가 있는 승철이 안 불안하다면 거짓말이지만 지가 어디라고 저런 말을 합니까. 마치 이미 바람이라도 난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하면서 울상을 하는 게 너무 꼴 보기 싫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시에 정숙이가 입덧이 막 시작돼가지고 그렇게 김치전을 찾아 댔는데 우리 집 것은 맛없다고 하더니 저 희선이가 붙여다 준 건 잘 먹어서 저희가 자주 날아다 줬어요. 김치전이나 볶은 김치 같은 거요. 그러니 이상하고 기분이 꺼림칙했어요. 정숙이 언니들이 민폐 끼치지 말라고 김치를 여러 가지 담아줘봤는데 한결같이 고개 저으면서 옆집 김치를 먹어대는 바람에 고맙게도 우리 딸이 입덧한다고 자기네 김치며 그걸로 반찬해 주는 고마운 애가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자꾸 승철이 인기 많았다. 그래서 정숙이가 미움 산 것이다. 저에게 꼰지르는 것도 수상한 게 그게 언제적 얘긴데요. 근 10년 전 이야기구만 어쩌라고 그런 소릴 가뜩이나 불안한 저한테 하는가 혹시라도 저에는 우리나 정숙이가 모르는 뭔가 알고 있나 싶기도 했고요. 아무튼 듣던 저는 설명불가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 눈을 빤히 관찰하듯 쳐다보던 눈깔까지도요. 그날 이후 미울 건덕지 하나 없는 내 딸 챙겨주는 고마운 딸 같은 애가 왜 그렇게 싫었던가 마주치면 저도 예전같이 안대하게 되고 시큰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가 옆집 아이가 한동안 우리 집에 발길을 끊었답니다. 사실 그 부모하고 저희가 친한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 집이 한 10년 전에 이사오면서 이삿짐 쓰레기 나온 걸 우리 담장으로 넘겨버리는 바람에 대판 싸워서 안 친해요. 이것도 말하자면 참 길어지는데 이사와 10년이 지나도록 저 집하고 알고 지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교성도 없고 조금 친해져서 들락달락 하다가 큰 싸움하고 영끄는 집이 여럿 되거든요. 그래 딸내미도 은연중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정숙이에게 물어보니 희선이하고 싸우지는 않았다는데 앞으로 자기 바빠서 못 볼 거라고 했대요. 너야 이미 갈 방향이 정해졌지만 자기는 미래 준비해야 한다고 시간 나면 들을게 하고 가서는 그 3개월 동안 두문 분출하고 집에 안 사는지 통 못 봤거든요. 다행히 희선이 없어지고 정숙이는 입덧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과일만 주구장창 먹어댔는데 그거야 충분히 우리가 산할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일하러 타지에 갔나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던 희선이가 정숙이 6개월 들어가던 즈음에 아침절에 찾아와서 저를 보고 안녕하셨어요 아줌마 했을 때는 저도 진한 감정 다 잊고 어디 갔었길래 통 못 보냐 어서 와라 하고서 반겼습니다. 뭐 큰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도 예민해져 있던 상태여서 말을 고쾌한 것이겠거니 생각했었거든요. 희선이는 그런 저에게 가타부타 이야기는 않고 빤히 바라보더니 정숙이 있죠 하길래 제가 얼른 들어가 봐라 하고선 과일도 깎고 과자랑 해서 방에 들여넣어주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점심은 너희 둘이서 짜장면 배달시켜서 먹으라고 탕수육까지 사먹을 돈 쥐어주고요. 아 그러고선 저녁 먹을 때쯤 들어왔는데 그날부터 우리 정숙이가 얼굴이 허해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시름시름 아프더니 승철이 하고 결혼은 않고 애만 낳아서 키울 거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숙이 언니들이 다 달라붙어서 무슨 일이냐 캐니 결국 이실직고를 하는데 딸이 입덧한다고 반찬해 주던 옆집 아이가요 뒤에서는 이상한 짓거리를 했더라구요. 승철이 생일이라고 정숙이 대신이라며 지가 사위 면회를 갔답니다. 그러고서는 정숙이는 힘들어서 부대까지는 못 왔으니 외박 신청하고 음내로 나가자 했다는데 여기부터 애들 말이 갈립니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 희선이한테 아주 요상한 소리를 들은 모양이야. 그날 이후로 몸이 이상하네 나도 너처럼 자꾸 음식만 보면 구역질이 나네 이랬다네 잠만 쏟아지고 해서 진작 올 걸 못 왔다면서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 하여간 나 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어렸을 때는 친하지도 않던 애가 갑자기 친한 척 해서 아니 지가 왜 승철이 면회를 가 정숙이가 지 대신 가달라고 부탁했을 리도 만무하고 어쨌든 그럼 걔네 잃혔단 말이야 승철이는 뭐래 죽어도 아니래지 뭐 자기도 희선이가 면회 와서 놀랬다가 음내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 믿고 외박신청을 했대 그리고선 정숙이는 코빼기도 안보이고 생일 축하하네 뭐네 넋을 빼놓고 먹을 거 먹여서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긴 했는데 아무튼 승철이는 한사코 별일 없이 밤에 막걸리 마시고 바로 잤다고 한대 터미널 근처서 따로따로 방잡고 아침에 차 태워 보냈다고 펄펄 뛰는데 희선이는 그날 둘이서 그렇고 그래서 벌받은 것 같다며 울었대 그날 임신한 것 같은데 자기 어쩌냐고 그러니 일을 어쩌냐고 휴가 나와서 삼자대면 할래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그러는데 자기는 어차피 설자리도 없어서 나을 수는 없지만 억울해서 알려주러 왔다고 아무튼 승철이도 남자니까 믿지 말라고 하더래 희선이 희선이 말은 방 두개 잡으려고 했는데 누나한테 무슨짓 할까봐 그러냐 그럼 잠자지 말고 밤새 술 마시자고 그러더니 확 나는 승철이 말 믿는다 당장 임신 7개월인데 그 말이 진짜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막말로 애 혼자 키울 거야 결혼도 않고 애초에 희선이가 이상한 거야 지가 왜 승철이 생일 챙긴다고 혼자 면회를 가며 정숙이 음례에 와 있다는 말은 뭐냐고 걔가 승철이한테 마음이 있다가 작정하고 꼬신 거 아니야 안그래도 걔다 붙들고 승철이 바람나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남자들이 군대에서 다른 여자 만났는데 이러면서 입방정 떨어서 밑보였거든 아무튼 나는 승철이 말을 더 믿을란다 희선이 걔는 엄마부터 이상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승철이도 남자잖아 더구나 군대가 있고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남자가 회까닥하면 별짓 다 하는 거래 특히 군인은 그차나 뽈뽀거리며 쏟아다니던 그 혈기 왕성한 애들을 가둬놓고 여자 구경도 못하다가 여자가 들이대는데 누가 마다해 마누라 옆집 누나 아니라 마누라 할머니가 꼬리쳐도 훅 간다는데 아니 김서방도 참 입이 방정이다 그럼 정숙이 미혼모인가 뭔가로 혼자 애 키우며 살란 소리야 뭐야 믿어야지 우리는 당사자인 승철이가 아니라는데 아무튼 걔가 임신했다는 말이 거짓일 수도 있고 정숙이는 뭐래 그래서 남자 바람핀다고 다 때려치우면 가정 일구고 살 여자 몇 없어 니 아빠도 아주 예전에 여직원하고 그렇고 그럴 뻔한 거 어찌어찌 초장에 떼냈어 그 여자가 과묵한 남자 좋다고 매달리고 엄청 꼬리쳤는데 뭔 짓을 해도 반응이 없으니 지 풀에 나가 떨어지더라만 나도 그때 니 아버지 다시 봤다 아니 싫단 말도 안 하냐고 인간이 지도 즐긴 거지 뭐 생각만 해도 화딱진 안해 우리 정숙이한테 잘하더니 난데없이 뒤에서 온 군대 간 사위 면회가고 호박식 가더니 아이 가졌다는 옆집 아이 때문에 정숙이는 한사코 승철이와 결혼은 않고 이제 만삭이라 어쩔 수 없는 애를 지가 책임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그 집 부모가 와서 보자마자 쳐내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애기 생길 만한 짓은 추호도 없었다고 한 번만 봐주라고 했지만 끄떡도 안 했어요 승철이는 정숙이와 통화하며 시선이 애가 입덧하는 정숙이에게 도움을 준 거며 말벗해주러 드나들며 친한 것을 알아서 차마 쳐내지 못했다고 끝까지 변명을 했어요 하지만 정숙이는 지도 마음에 있었으니까 강행했지 외박 나와서 자기 없는 거 알았으면 부대에 복귀했을 거라고 맞받아 치더라고요 물론 틀린 말도 아니긴 하지만 승철이도 애라 기껏 받은 외박증을 날리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정선이 신랑이 설득을 해도 안 통 했어요 결국 휴가 받은 승철이가 3박 4일 휴가를 꼬박 우리 집 앞마당에서 무릎 꿇고 정숙이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허사였고요 문제의 옆집 아이 희선이는 그 무렵에 자기가 애는 잘 해결했으니 걱정 말고 살라고 뒤로 빠지는 바람에 애가 진 것이 사실인지 그 애가 승철이 애인지도 모르고 의욕만 의욕대로 남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승철이네는 결혼은 않더라도 애는 자기네 달라고 했지만 이미 태동 느낀 엄마가 애를 쉽게 넘겨주겠습니까 죽어도 자기애라고 만약 데려갈 생각이면 자기는 애 품은 채로 죽어버릴 거라고 해서 폭폭하게도 미혼모를 자청하며 외손녀를 낳아 홀로 키우고 있답니다 승철이네는 이 일이 있은 후로는 마을을 떠났어요 면목없다고 저 역시 잠시지만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애가 세상 나오기 전에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란 적이 있어요 이 나라에서 결혼도 안고 애 낳은 여자 인생 뻔하고 게다가 이런 환경에서 애가 잘 자란다는 보장도 없을 거라 미래가 뻔해서요 하지만 또 손녀가 세상에 나와서 빽빽거리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핏줄이 뭔지 그래 압이 없는 대신 우리가 더 이뻐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면 되지 싶고 우리 우리 손녀는 이모들이 또 엄청 불고 빨고 인형놀이 하는 바람에 공주님처럼 자라고 있답니다 하지만 근 20년 이어온 애들 인연이 아주 처참하게 끊어지고 정수기만 고생길을 자처하며 손녀 키우고 있는데 부모인 제 속이 속이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 옆집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희선이 그 아이는 자기도 피해자라며 도리어 우리를 욕하고 다녔어요 몸무거운 정수기 대신 생일 축하해주러 간 자기를 상대로 일 저질러놓고 뻔뻔하게 그런 일 없다고 입을 싹 씻더라면서 결국 그런 승철이 하고 정수기가 한통속 아니겠냐 이거죠 하필 우리 편이 되어줄 승철이 내가 이사가는 바람에 우리가 옴팡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는데 사정 잘 아는 사람이야 알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집 양반이 가타붙다 변명하는 스타일도 아니라 한동안 뒷공무니에 대고 수근거리는 소리에 시달렸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아직 맺어지지는 않았지만 부부나 다름없던 애들을 임신했네 어쩌네 하면서 깨놓은 이 요망한 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5년 만에 과거 청산하고 결혼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호구죠 요것이 뻔뻔하게 바로 옆집 살면서 저나 정숙이 심지어 우리 손녀를 볼 때마다 비릿하게 웃는 거 볼 때마다 달려들어 머리 쥐어 뜯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는데 용기가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요것이 승철이네처럼 어디로 이사라도 가면 영영 복수할 기회가 끊기는 거잖아요 옆에 붙여놓고 좋은 놈이건 못난 놈이건 요것이 지인생 살라고 나설 때 제가 팍 고축하루 끼얹어야지 이를 갈고 있었거든요 요 내 딸 인생 망친 옆집 것이 읍내로 직장 다닌다고 아침마다 분칠하고 다니더만 마침 어떤 남자하고 좋아지네다 결혼한다는 이야기에 저는 올 것이 왔구나 했습니다 당한대로 갚아줘야죠 내 딸 저렇게 만들고 지는 시집가 잘 살길 바래요 지가 먼저 문제 만들고 우리에게 사실 확인할 기회도 안 주고 지가 애를 처리했다던 못됐냐 어느 병원이냐 묻자 그거 알아서 뭐하려고 하던 음습한 인연 어떻게 된 일이냐며 진실을 요구하는 승철이네한테도 아드님한테 아드님한테 들으라며 한마디도 안 하다가 정수기한테 부탁받은 것도 아니고 왜 몰래 승철이 면회를 갔냐는 물음에 봉변당한 피해자인 척 하면서 도리어 우리들이 험한 일 당한 자기를 입마금하려 한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던 아주 영악한 냐 이거든요 심지어 저는 같은 또래인 정임이 통해서 저것이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언제 깨지냐며 연불 외우고 다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설마 그 20년이 되도록 그랬겠냐 하지만 뒤틀린 것들 심포를 누가 합니까 게다가 옆집 아이가 했던 승철이 좋아하던 애들이 정수기 미워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접어뜨리고 이미 승철이가 바람이나 난 것처럼 어떻게 하면서 설레발친 것까지 차곡차곡 쌓이면서 요것이 승철이를 마음에 두던 참에 정수기가 임신까지 했겠다 결혼 초일기 들어가니 재뿌린 거란 확신을 했습니다 신혼이도 아닌 지가 굳이 승철이 면회 갈 일이 없잖아요 지 부모도 전화 한 통으로 끝낸 생일이 뭐가 대수라고 철원까지 젊은 여자가 쫓아 올라가냐고요 정작 마누라나 다름없는 정수기한테 말도 안 하고요 인간 아닙니다 요냥 결과적으로 우리 정수기며 손녀가 피해를 본 건데 어디서 고개 빳빳이 들고 우리 옆집에 살며 고작 5년 후 결혼한다고 나설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요년의 결혼에 저도 재를 뿌려보려고 어찌어찌 머스마가 읍내 사는 놈인 건 알았는데 연결되는 게 한 명도 없었어요 남중 남고 다니 내라 우리 애들이 알리 만무한 데다 사위도 잘 모르는 애래요 평범하디 평범한 애다 부모도 그냥 공무원 하며 수수하게 사회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대뜸 가서 폭탄 뻥하고 날리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물론 얼굴에 철판 깔고 틀이 닥칠 수야 있지만 그러면 이야기가 제대로 먹힐 리가 없잖아요 결혼 말 나온 마당에 어지간하면 흐린 눈 하고 창피하니까 강행하고 그걸로 두고두고 기죽이고 감시하자 요런 집도 많단 말이죠 그렇게 이 옆집 기집애 신랑 되는 머스마와 주변에 대해 알면 알수록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순하기는 한데 얘가 또 은근히 말 안통하는 타입이라 남들이 말리면 더한다네요 원래 서울서 살다 주식 말아먹고 내려왔다는데 남들이 왕창 내다버리는 주식 꾸역꾸역 사서 망했대요 사람들이 그걸 왜 사 등신이냐 하는 말에 발끈해서 뭔가 보여준답시고 고집부리다 전세금까지 날려먹은 건데 요런 놈한테 섣불리 입 털어봤자 좋을 게 없잖아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애가 그거 말고는 괜찮아요 집이 꽤 살아서 읍내의 빌딩도 있고 듣기로는 서울에도 건물이 있는 집이래요 특히 유흥인이 노는 것 안 좋아하고 여자 남자 쓸데없이 말 붙이는 거 싫어하는 꽁생원 꽁생원 이라는데 다른 거 다 빼고 지가 결혼할 애가 아는 남자의 면회 가서 단둘이 외박한 걸 어떻게 생각하나 불허는 보고 싶었거든요 처음 보는 할망고인 내가 가서 꼰지르는 것보단 그래도 아는 사람이 하나 끼어야 부드러울 것 같아서 혹시 누구네 집 아냐 만나는 사람마다 묻고 수소문을 하고 다녔죠 그런데 그 집 부모는 아니고 걔네 할머니를 안답니다 우리 이모가요 원래 개원이래요 그 얌전한 고양이 같은 손자가 한방에 돈 날려 먹고 고향에 내려왔을 때 어깨춤 추셨다는데 그런 이뻐하는 손주가 저런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애와 결혼하게 된 걸 알면 가만 내버려 둘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모를 졸랐습니다 손주 며느리 하겠다는 애가 우리 정숙이 미혼모 만든 야니다 행실도 그렇고 아주 집요하고 무서운 독사 같은 야니니 그 남편 되는 내 할머니 집에서 밥 먹자고 살살 불러만 줘라 나머진 내가 다 할라 니까 하여 모셨습니다 하늘이 나를 돕는가 그분을 보자마자 쾌질을 부른게 생김새부터 엄청 꼬장 꼬장 하다만요 입이 작은데 앙 다물었고요 그 옛날에 고집불통 정승들 초상화 그려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여자는 일부 종사하는게 덕목이고 행실 바르게 해야한다고 손녀들도 할머니 만날 때는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치마나 입지 바지나 짧은 스커트는 안입는다네요 그래도 제가 이모 조카라고 정체를 밝히니 한결 풀어주셨어요 이모까지 챙기냐면서 말이죠 그렇게 식사 대접하면서 사실 손잡은 일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혹시 손주 며느리 보셨냐고 하니 보긴 봤는데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들고 꺼림칙 하시답니다 그놈 한참 자랄 때 아범하고 어머미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내가 키웠거든요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지 나를 많이 닮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절대 끼있는 가시나 하고는 어울리지도 말거라 했는데 결혼할 거라고 색시감을 데려왔는데 아 눈빛이 영 나는 너무 살살 거리는 것도 별로거든 살살 안해도 진심은 다 보이는 건데 말이야 뭐 그래도 그놈이 할미의 말 특가니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반대하면 뭐하나 하고 접었어요 괜히 손주한테 밑보이기나 하지 들쑤셔서 좋을 게 뭐 있어 근데 그 아가씨에 대해 뭘 안아봐요 잘 알죠 말씀드리긴 부끄럽지만 제가 딸딸이 엄마예요 딸만 다섯 풍신났죠 아이고 눈치 엄청 받겠네 아 그 중에 하나라도 밑에 뭐하나 달고 나와주지 그래도 내가 이 나이 먹고 보니 엄마는 딸이 나아요 사실 뭐수만 나와봤자 남편 씨지 내 집안 이어주는 것도 아니고 키울 때도 어찌나 말귀 못 알아 처먹는가 하나하나 콕콕 집어줘야 하고 너무 답답해요 거기다 장가 보내면 마누라 눈치 보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이 굴고 뭔 말을 못혀 며느리는 며느리는 뭔 말만 하면 시짜질한다고 울고 딸이 좋아요 딸은 오늘 바락바락 싸우고 다신 안 볼 것 같이 휑하니 가도 내일 엄마 뭐해 하고 전화한다 니깐 그런가요 저는 그 중에 또 한 년이 결혼 목전에 애배고 남편 깜하고 헤어져서 혼자 애 낳아 키우고 있거든요 아이고 어쩌다가 그냥 머수만 줘버리지 에잉 하긴 그게 되나 엄마가 어째 바람났어 머수마가 이상하게 머수마들은 옆에 내 애만 뵈면 그렇게 딴 생각을 해요 잡것들이 조카분 보니 딸도 애기겠구만 그래도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키울만 할 거요 그런 잡놈은 잊어버리고 똑바로 살면 돼 예 안 그래도 지 언니들이 처음엔 쥐잡듯이 잡다가 지금은 다 같이 키워요 근데 참 미칠 것 같은 게 애아빠 군대가 있는 동안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옆집애가 갑자기 우리 딸 챙기고 드나들면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게 5년 전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그 기집애한테 우리나 애아버지가 놀아난 것 같기도 한 게 어떤 제정신 박힌 여자애가 아는 애 남편들 애처럼까지 면회를 가겠어요 작정을 했는가 같이 올라가지도 우리의 팔아가며 외박 신청하기 해서는 같이 있었다는데 머수마가 유치원 때부터 한결같이 우리 딸만 바라보던 애였어요 유명했죠 하여간 이 일을 빌미로 임신했다고 하는 바람에 딸이 결혼이고 뭐고 없던 걸로 하고 애는 내가 키우겠다고 딱 잘라버린 거예요 머수마는 절대 그런 일 없이 방 두 개 따로 잡았다 증거 잊고 주인한테 물어보라고 하면서 끝까지 매달리다 결국에 몹술짓하고 오리발 내민다고 욕먹고 이사갔어요 아무튼 그 여자애엔 지가에 처리했다고 하고는 없던 것처럼 굴면서 뻔뻔하게 그 집석 그대로 살고요 이 할머니가 참 용한 게 제가 있었던 일을 할머니 앞에서 줄줄줄 이야기 절반도 채 안 했는데 갑자기 그게 손주 며느리 될 애란 말이지 하고 물으셨답니다 제가 이야기하던 도중이라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다고 하니 저에게 손짓으로 계속 하라고 신호를 주시며 마저 듣는데 눈이 아주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애가 진실성이 없이 손자 있을 때 하고 자기랑만 있을 때 하고 태도가 다른 데다 생년월일 물어보니 일부 종사할 팔자도 아니고 신포가 못 돼서 원수를 만드는 타입이라 못마땅했는데 잘 됐다면서 자기가 사생결단하고 결사 반대하시겠다고 나서 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손자 외박 면회는 부모도 못 가게 했는데 말만한 처녀가 지 남친도 아니고 아는 애 남편 찾아갔다면 뻔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자기 할머니 그렇게 자기 할머니처럼 꼬장꼬장한 이 남자애가 너 옛날에 임신했는데 지웠다며 하자 요 못된 것이 사면초가에 빠졌지요 그런 적 없다고 하면 우리며 승철이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순순히 인정을 하며 억지로 당했다고 해야 하는데 마냥 선량하게 보자니 애초에 지 남자친구도 아닌 거기가 어디라고 철원까지 가냐 더구나 임신을 안 했다면 너는 상년이라며 거품을 보글보글 물며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붙들고 이야기를 하니 돌고 돌아 세상에 그럼 정숙이 하고 승철이가 저년 때문에 인생 망친 거란 소문이 우리 동네까지 퍼져나갔지요 물론 제가 열심히 낸 거지만요 물론 승철이를 다시 사위로 맞을 생각은 없습니다 정숙이한테 잘하건 말건 외박증 끊고 나왔더라도 지가 된 놈이면 희선이 뿌리치고 정숙이 없으면 그냥 반납하고 들어왔어야 하는 거란 생각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다만 이렇게 퐁당 빠지라고 인맥 이용이 함정파면 누가 안 넘어가고 소신있게 나설까 싶기도 해요 승철이는 하필 군대가 있던 터에 어린 색시 입더 챙겨주는 옆집 언니 방문에 순진하게 대처한 게 잘못이지만 이렇게 된 마당에 다시 찾고 싶지는 않고 그저 억울함이 풀려서 다행이죠 뻔뻔한 것이 감히 우리 정숙이 미용어 만들어 놓고 자기는 시집가 할 것 다 하고 살라고 했나 본데 결국 지갑 지갑한 함정에 마지막으로 빠진 것이 저일 줄은 몰랐나 봅니다 이 가시네는 지갑 악상 차이자 영 창피한지 사표내고 여기를 떴어요 서울 어디로 갔다는데 또 어떤 순진한 남자 꽃일지 걱정입니다 못 돼도 어지간해야지 말이죠 저는 사실 아직도 요년 머리채 못 잡아챈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숙이하고 승철이 위해서 억지로 아기까지 지우기하고 입마금한다고 얼마나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한동안 우리가 얼굴도 못 들고 다녔거든요 아무튼 진실은 못 속입니다 지 나름대로 우리가 손 못 댈 음내 남자 만난 모양인데 한 다리 건너니 바로 연결되는구만 괜히 애를 쓴 거죠 더구나 90년 새 바라보셔서 사람 보는 눈이 거의 제대로 걸려서 털렸어요 어찌나 치를 떠시는가 이야기 듣고 달려가는 손자한테 소금 뿌리셨다는데 상상만 해도 꼬숩네요 여하튼 요런 인간 꽤 많대요 지가 못 가지면 아예 아작내는 못된 것들 우리는 이웃이니까 나한테 잘했으니까 하고 어리바리 끌려가는데 아니다 싶으면 쳐내고 엮이지 말아야겠다 싶어요 뭔가 쎄하다는 생각이 괜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여하튼 우리 정숙이는 씩씩하게 손녀 잘 키우고 있어요 다른 남자는 눈에도 안 차고 그대로 사는 게 좋다는데 괜히 이상한 놈 꼬이는 것보단 낫다 싶습니다 이것도 팔자죠 뭐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사죠 뭐 다음은 다음은 편집사 하여튼 감사합니다.